R3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올림픽 자 대망의 분양올림픽 12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수도권 최고 핫플레이스 중에 한 곳인 안양시 동안구 평천트리지아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제가 염색할 때가 다 됐는데 세치가 좀 돋아나서 다음 주에 좀 염색할 거거든요. 딱 그 일주일 정도 모자랄 때 염색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이런 헤어 마스카라를 이용하시면 정말 편리할 겁니다. 스킨에 옷 안 타는 헤어 마스카라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ppl. ppl? 들어왔어요? 아니요. 들어왔겠어요. 아 진짜 당연히 협찬 들어온 게 아니겠죠. 그냥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렇게 제가 소개를 잘 해드리겠다는 샘플로서 평소에 제가 쓰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맘때쯤 다음 주 염색하러 가기 전에 한 일주일간 제가 굉장히 자주 애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보니까 오늘 흰머리가 많이 보이진 않네요. 그러니까요. 효과가 좀 큰가요? 효과가 크죠. 제가 촬영 직전까지만 해도 이 부분이 하얘어요. 지금 아마 카메라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잘 안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치머리 감추기에 굉장히 유용한 제품을 하나 제가 직접 쓰고 있는 내돈내내사죠.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이런 거 들어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염색 안 할 때는 거의 붓 같은 거로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페인트로. 여기에 칠하는 거. 롤러로. 우리 현장에 굴러다니는 거 그거 하나 갖고 와서. 그래도 꽤 괜찮을 것 같은데요? 빨리빨리 될 것 같아서.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봐도 되겠네요. 근데 머리 감겨지나 모르겠네요. 그건 포기해야죠. 근데 이게 분양올림픽 개최할 때마다 출전 선수 선정할 때 있잖아요. 아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민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도 나도 출전하고 싶다.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예선전을 치러서 속과내고 딱 한 단지만 선정을 할 것인가 정말 고민이 많죠. 고민이 많죠. 저희한테는 이메일도 오긴 하는데 집슐랭 채널은 댓글로 아예 시리즈로 다뤄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해달라 저기 해달라. 누구 특정 건설업사는 특정 지역의 편을 들어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편 뭐 있어야지 뭐가. 그러니까요. 들어드리고 싶은데. 근데 저런 게 더 좋죠. 건설사보다. 이거 참 실속이는데요. 페인트. 제비표 페인트 생각나네요. 제비표. 제비표 유명하죠. 제비 날아가는 듯한 마크. 여전히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네모난 그 페인트 통 열어가지고 캔 통조림 따듯이 이렇게 열었던 그런 그런 그런. 그렇죠. 그래서 듬뿍 듬뿍 담가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집을 지었었는데 옥상 이렇게 테두리 같은 거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괜찮던데요. 요즘 페인트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갖고 전문적으로 페인트 칠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도 처음에 편안하게 칠을 할 수 있는 집에서 누구나 DIY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많이. 무슨 약사죠? 두잇 유어셀. 그거 하나 알고 있었어요. 스프레이 같은 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들어오면 저희가 칠하면서 색깔 바꾸면서 방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두 두 두. 아 진짜. 좋아요. 뀨. 알람설정하고. 뿌잉뿌잉. 예전에 그것도 유행했죠. 뭐죠. 스프레이 같은 거로 어떤 지하철 같은 거 그리고. 그거 명칭이 있는데 그런 그림을 뭐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무슨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세대가 아니라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전에 그거 많았잖아요. 라카 같은 거. 저희는 항상 이상하게 자꾸 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대본으로 돌아가는데. 끊지 않으면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갑자기 페인트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번 선수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신 거죠? 이 평촌 트리지아를 선정을 했는데. 정말 고민 고민하다가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기준.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됐어요. 6월 24일에. 드디어? 네. 그래서 제가 가격을 예측을 할 필요가 없어요. 확정 가격이 나와버려서. 제가 예측하고 나서 이게 맞을지 틀릴지. 이런 심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놓고 과감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 거죠. 좀 겁이 요즘 나죠. 자꾸 막 제도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전혀 두렵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제가 괜히 흰머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하나 정도. 아니 이 틀머리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40대가 넘어가면 스트레스 때문에 흰머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염색하기는 또 힘들지 않습니까? 살짝살짝 이렇게 가려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남들이 나의 스트레스. 비와도 이거 안 흘려내려요. 빗물 맞아도. 흰옷 입고 나와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이거 뭐 확실한가요? 보장은 못 하겠습니다. 모집 공고 나왔으면 결국 청약 일정이 거의 다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일정 먼저 체크하고 갈까요? 네. 뭐 정보 전달도 중요하지만 또 일정 놓치시면 안 되니까. 그렇죠. 7월 5일 월요일 특별 공급 시작으로 7월 6일 화요일에는 1순위 해당 지역 안양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7월 7일 수요일은 1순위 기타 지역입니다. 안양시 2년 미만 거주자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8일 목요일에는 2순위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 표정이 되게 기본도 되게 좋고. 아 좋죠. 이상하게 하면 구독자들을 위해서 막 흰머리도 좀 가리시는 것 같고. 외모에도 좀 신경을 쓰고. 누가 많이 보고 있나봐요? 댓글 같은 것도 좀 달리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영상이 게시되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댓글로 여러 가지 질문들도 들어오고 또 요청사항도 들어오고 해서. 네. 굉장히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세종자이 더시티의 두 번째 영상이었을 겁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양은정 님께서 분석 좋아요. 구독 좋아요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우리 영상의 분석 내용도 너무나 좋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나는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담아서 이런 좋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죠. 이럴 때 한 번 더 좋아요, 구독도 한 번 해주셔야죠. 우리 양은정 님을 비롯한 모든 시청자 여러분. 지금 구독 버튼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참에 구독 한 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구독. 아 진짜. 좋아요. 뷰. 알람 설정. 진짜? 꾸잉 꾸잉. 요즘 제가 밀고 있죠? 네.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 한 김에 또 우리 영상편지 한 번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저절해. 그거 한 번 하고 가셔야죠. 오늘은 어떤 분한테 영상편지를 들어야 되나 제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우리 양은정 님한테 보내드리면 되겠네요. 우리 양은정 님 제가 뵙지는 못했죠. 저희 채널에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셔서 다만 그 아이디로만 제가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뵙지 못했습니다만 당연히 지성과 덕을 모두 겸비하신 이 시대에 참 구독자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댓글을 달아주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으니까 만약에 부동산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제가 뭐 공짜로 해드릴 수는 없는 일이고. 30% DC. 과감하게 30% DC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시죠. PPL도 가능합니다. 잘 맞춰드리겠습니다. 영상편지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다른 분들도 계속해서 구독하시면서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항상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플러스 알파에 남보다 조금 더 뭔가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미리미리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직원한테 전화 몇 번씩 오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는 전화 오면은 아 예 안녕하세요. 채널 잘 보세요. 저 구독자인데요 하면서 아 그렇죠. 전화 오면은 아 친절하게 해드려라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일단 구독자라고 밝히면 일어서 전화를 받아요. 전화하게 되라고 인사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 요즘엔 너무 막 그런 악플 문화나 상대방을 어떤 식당 같은데 보면은 별점을 하나 별 하나 해가지고 식당이 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풀 해소할 방법이 없다 보니 엉뚱한 데다가 해소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하고 나서도 본인도 그렇고 당하는 당사자들도 그렇고 아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서로 오히려 화를 해소하는 게 아니고 화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그런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광고 회사들도 일부러 그렇게 테러하는 경우들도 꽤 있다고 들었고 그렇죠. 또 좌표 찍는다고 그러죠. 괜히 어디 하나 딱 정해놓고 우르르 올려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번에는 상담 왔는데 구독자라고 봤는데 싫어요. 검은색이 있어서 바로 30% 할인한 거 다시 돌려버려요. 핸드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엉뚱한 데 이게 뭐가 눌러져 있더라고요. 딱 걸렸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할증해야죠. 할증. 30% 할증해야죠. 네.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평천트리지아 평천신도시하고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평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렇다고 평천신도시 원래 지정되어 있었던 평천신도시는 아니고요. 하지만 평천신도시의 생활권을 거의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신월동 쪽에도 신월 4구역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아파트명을 신목동파라곤이라고 지었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목동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목동 영향권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랜딩을 했듯이 평천트리지아도 마찬가지로 작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이름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평천이라는 지역이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네요. 그렇죠. 인지도가 꽤 있고 평천 그 지역 근처에 지었다라고 하면 규모하고 시공사까지도 좀 받쳐진다라면 아까 신월동 신월동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공사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용창아파트 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비사업 아파트입니다. 총 2417세대 규모가 굉장히 크죠. 다시 한 번? 왜 새해가지고 발음이 발음이 좀 모였습니다. 정확한 제가 원래 정확한 발음이 나 있는 총 2417세대입니다. 네. 네. 규모가 AI 같네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가 저희 지난주에 한 번 활용했던 조선시대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걱정급이죠. 인걱정급. 천하장사. 브록레스너 정도는 안 되죠. 우리 것을 좀 사랑해 보려고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장사가 인걱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거의 최대의 최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일반 분양분도 생각보다 많이 잡혀 있습니다. 913세대. 913세대가 잡혀 있기 때문에 노려보셔야겠네요. 이 평촌지역 이 일대에서 또 안양시 동안구 일대에서 청약을 기다리시던 분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전용 59제곱미터가 A타입이 478세대 그리고 59제곱미터 B타입이 276세대 74제곱미터가 159세대로 각각은 나뉘어져서 공급이 됩니다. 다양하네요. 그렇죠. 이 지역에서 가장 수요도 선호도가 높은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이런 구성이 일반 공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는 역시나 대규모의 정비사업장이니 만큼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인데 현대건설과 그리고 SK에코플랜트 또 코오롱글로벌 3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SK에코플랜트라는 회사명이 약간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SK건설입니다. 지난 5월 달에 환경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명을 변경을 한 것이죠. 아시아의 대표 환경기업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SK에코플랜트로 회사명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요즘에 3기 신도시도 보고 저탄소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 측면을 좀 강조를 하면 건설할 때 인센티브도 팍팍 주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주면 아마 일정하게 조금씩 주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녹색 건물이다 뭐다 하면 좀 주는데 좀 더 환경적이라면 공급도 일어나니까 좋고 환경적인 측면도 이건 뭐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고 회사의 사업 목적에 반영하기 위해서 회사명도 바꿨다고 하니까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SK 우리가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독 홍보해 주는 이유가 이유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조가 하나만 걸려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르게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난 12회차 이번까지 12회차에 분양올림픽을 가만히 되짚어보니까 유독 SK건설 지금의 SK에코플랜트에서 진행한 현장이 많이 소개가 안 된 그래서 비중을 좀 맞춰주는 차원에서 다른 곳보다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계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니까 이거 한번 어디가 되는지 통계도 한번 내봐요. 그거 한번 필요하겠네요. 각 건설사별로 브랜드별로 어디를 가장 많이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PPL이나 협찬이 들어오지 않은 회사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하나만 걸려라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도 하나도 안 주더라 그러니까요. 한번 체크를 해서 다음에 한번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팀은 어디 좋아하세요? 야구팀은 저는 두산이 좋아합니다. 두산이요? 술도 안 드시는데 PPL도 힘든 두산을 SK도 뭐 있죠? SK도 있죠. 그렇구나. 이대로 불태워버려도 상관없는 정갈이고 있습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한참 SK 얘기하다가 휴대폰 LG유플러스 15년째 쓰고 있습니다. 뭐 주유는 어디서 주유는 그냥 닥치는 데로 제일 가까운 데서 하고 있습니다. LPG는 아니죠? 전기차로 바꾸려고 전기차 환경을 생각하는 SK에서도 이런 배터리 같은 거 그렇죠. 옛날에 유공 유공이죠. 유공 그래도 나름의 한 획을 건네요. 나름의 선경 그렇죠. 어 도도도 아 진짜 좋아요 뀨 뀨 뀨 뀨 뀨 뀨 뀨 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